저축은행 수가 14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들자 금융감독당국이 긴급히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1999년 186개에 달했던 저축은행은 지난 3월에 91개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지난 1983년 249개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사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1년에 부실 사태로 저축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만큼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일부 규제 완화를 통해 재활의 기발을 다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기 자본 1천억 원 이상인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지출도 허용해 자금난의 허덕이는 저축은행의 숨통도 틔워질 예정입니다.